오늘 저희가 뭐를 하냐면 저거예요 오늘. 자체 경기. TVN 스포츠에서 안 됐습니다. 준비하고. 상욱 씨 그 어플에 저번 경기 매독 자체 MOM 누군지 한 번. 신합리치. 미친앤발 7표. 형 왜 나 없냐? 뭐야. 왜 없냐? 저희 영상에서는 이준간 선수가 MOM이었는데. 아 그래? 네. 오늘 저희가 뭐를 하냐면 저거예요 오늘. 자체 경기. 외드독이 자체 경기를 해갖고 지금 다 보이셔요. 외드독 자체 경기. 형이 지금 촬영한다니까 핑크색 맞춰. 촬영한 다음에 미래인이랑. 오늘 호영이랑 상대팀 아닌가? 상대팀이야? 맞아요 맞아요. 손나랑 저랑. 아 운동 안 되겠네 오늘 또. 제가 형한테 1대1로 안 되기는 해요. 근데. 1대1로는 다르지 다르지. 어느 팀 이길지 내기라도 한 번 하시죠. 지금 날씨 딱 바지 입기 좋으니까 이거 팬츠. 야 그러면. 몇 시? 너 2벌 2벌. 호영은 4벌? 혼자 4벌? 어 난 4벌. 아니 이 형은 14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40벌 해야 된다니까요. 뒤에 고 하나가 나한테 5벌. 몇 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자 쫀쫀 메시네 일단 일반 중독 팬츠랑 다릅니다. 통기성이 이야 기가 막혀. 신척성이 이야 기가 막혀. 이야 진짜 좋아해요 진짜. 2벌 2벌. 그리고 저는. 5벌 5벌.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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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합시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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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저기는 수기가 별로 없고. 여기는 공격이 없어요. 양 팀 다 빠진다니까는. 사이드 버리고 중앙 집중해. 중앙에서 한 번 죽어보자고. 야 인사하고 하자. 지금 싸움. 첫 매치인데. 적당히 거칠게. 발 빼지 말고. 발 빼지 말고. 적당히 다치게. 재밌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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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яни. Sunny. hello Pewdiepie. Sugie. 뮤직. 저희 아까 깜짝 놀랐셨잖아. 뒤에서 그냥 distributing. 파는شЕização. elled다. 벽에 이러고 있어. 계속. 계속... 어? 아... 형! 그 30m 바깥이 기억이 없게 해요. 스팅 때리다 다칠 수 있으니까 중거리 안 때리면 너도 딱히 할 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친데? 어이, 그 세이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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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두덕 B팀 좋은데? 다섯 발이에요. 우리 B팀 아니야? 형 A팀 B팀. 1쿼터 안에 땀 나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저거요? 지기 싫다 진짜. 아 그 잠깐만. 지켜주면 줘 줘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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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사 형님 앞에서 사라지던데? 아 너였어? 저 아니에요. 어? 어? 큰 애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 작은 애였을텐데. 자! 아, 수 thanking ists DS 어? 됐어. 다시 Leave a Kaf teil. 탈비읍 미치고 온다! 때를 맞춰야 돼! 자아! 준비! 오오! 어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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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손을 잡고 하아오! 우우우우! 아이씨! 아이씨! 우우우우! 어우 소개 한 번 받아놔요 저는 지금 TBM SPORT에서 든들ageds 현수원을 배서연으로 활동하는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축구를 하셨었나요 ? 고대 졸업했고요 대구FC랑 실업리그 tying土 поз вами 정주한 선에서 승생한 승선 그럼 현역 시절에는 포지션이에요 해녁 시절에도 공격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못 뛰고 그냥 주는 거 그냥 주워 먹는 것만 가운데 가운데 들어와 가운데! 안 Ça wider 오오오오오오오 올라! 올라 sugars! pergunta! 심지어 근데 핸들이었던 거 알죠? 섬마? 넘어진 거? 공이 네 팔 맞고 굉장히 휘었어! 아니 근데 그게 있어, 그게 이유가 있어 원래 큰박스 안에서 항상 클리어할 때 뭐부터 준비해야 돼? 머리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머리를 준비를 안 한 거잖아 잠깐만요 원래 필드도 종료로 뛰시네 그럼 제가 공격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고하면 하프 발리 터갑니다 완전히 이렇게 떠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오오.. 좋았어 아.. 와.. 수비야 오오오.. 으핳핳핳핳 야, 얘! 뭐야? 오이... 미친놈... 오이... annah이도 보이고 AKE 수빅 오우 오우 어 오 어 어 어 오 와 와아... 잡아라! 잡아라! 오오... 올렸다! util다! 잡아라! 잡아라! 오오... 오오... 야! 야! 간다! 으로! 팀! 못해 못해 하프 발린 아니라 골을 넣어줬네 필드들 대단합니다 구열이 왔어? 우리 팀이 지고 있는 거야? 나 B팀인데? 나 B팀이에요! 나 B팀이에요! 나 B팀이에요! 우리팀! 돌아! 돌아!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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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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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아! 오!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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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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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고아! 아, 진짜. 터트려! 그렇지!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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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시다. 싸우고 넘어가야 해.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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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사진 사진. 하나, 둘, 셋. 파이팅! 처음 말했잖아요. 앞뒤로 쌈 써먹겠다고. 물이 져갖고 너 펜치 두 개. 잠깐만요. 아, 우리 뭐 알림이 여러분 같은 경우가. 형, 싫으세요. 싫은 건 아닌데 나도 열심히 좀 하고 뭔가를 다 알고. 호영 진짜로 김이 열받아서 날래. 열받은 김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4개 우리가 이겼죠? 엔딩을 해야지 마무리까지는 다 싸죠. 우리끼리 하자 엔딩을. 호영은 열받은 것도 사도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렇지만 구구가 앞뒤로 싸먹었죠? 그렇지만 한골 넣었죠? 근데 공격수 자리 위험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성희 형? 오성희 형은 원래 나보다 훨씬 클래스가 높은 형인데. 아니 아니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많이 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해설위원회 득점왕 출신의. 마지막 걸로 진짜 멋있었는데. 아는 것 같은데? Dumrat야kee. 어? 워어어어어어어어어